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답니다. 늘 바라볼 때마다 행복함을 느낀다는 노진규의 타이틀곡입니다. 안에 기도 띄워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내가 힘들어할 때 너무나 안타깝다워서 나 몰래 흘린 눈물 당이 베어 넘쳤으리라 하지만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려만 봐도 건너란 힘이 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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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절로 힘이 납니다 안의 기도 안의 기도